음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보려고 여러분들과 느끼려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궁금하고 그래서 왔어요 어때요 반가워요 반가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miyor 음 음 이제 계속 곡 작업을 해서 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또 기회가 되면 외국으로도 해외로도 나가서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어떤 음악 그리고 어떤 어떤 모습 어떤 메시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밤새도록 울고 또 밤새도록 웃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때,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만의 노래 너무 좋아요 밤새 울고 웃고 싶어 아 근데 욕심 같아서는 오늘 당장 앨범을 내고 싶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 겁먹은 건 아닌데 아 글쎄요 저는 뭐 우리 2PM은 다른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이 새로 나오는 친구들 저희도 그럴 때가 있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건강에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어디입니까 그쵸? 머리가 부시세요 머리가 부시세요 완전 깨지지한 얼굴이죠 타이밍이 언제 여러분들은 우리 팬분들은 엄청 너무 오래 기다렸죠 너무 오래 그래서 미안합니다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팡 팡팡팡 여러분 이 음료수 아세요? 이 주스 노래예요 오빠 지금 노래예요 피곤해요 피곤한데 일찍 들어가서 잘까 하다가 그냥 생각난 김에 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제가 조금 더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일어날 시간 출근할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잘했찡 먹방 라이브 하면서 어떤 걸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건 무슨 예능 프로그램 보라이티 쇼가 아니니까 생방의 묘미가 있으니까 그 매력을 살려야겠죠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잠 못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루해서 잠들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고 뭐든 제가 원래 멤버들 중에서 제일 음주를 안 즐겼던 친구인데 멤버인데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 인생은 술과 같다 이런 말을 어떤 어르신분들이 하셨던 선생님 께서 하셨던 네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공감 할 정도로 음 한 번은 어 연습 끝나고 멤버들이랑 연습 끝나고 집에 가는데 쿤 형이랑 둘이서 편의점에서 편맥 아무도 없는데 둘이 자리 거기 테이블 깔고 둘이서 맥주 한 캔 하고 들어갔었어요 좋더라고요 어 수염이 5분 전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또 빛을 받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출근하니까 음 말 나온 김에 노래를 들어볼까 출근할 때 힘내라고 요즘 어떤 노래가 좋아요 파리샷 코리아 아침부터 파리샷은 아니지 ㄹㄹㅇ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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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노래가 좋을까 아침에 출근할 때는 뭔가 좀 상쾌한 노래 들어야 돼 어... 상쾌한 노래 상쾌한 노래 뭐가 있을깡용 이게 상쾌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상쾌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DJ Snake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듀스인데 Let me love you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난 이제 자야 되는데 큰일 났다 계속 잠 깨겠다 이제 항상 이렇게 작업실에서 음악 듣고 음악 듣고 SMOKING MIRRORS KEEP US WAITING ON A MIRACLE ON A MIRACLE So go through the darkest of days Heartbreak with weight Never let you go Never let me down Always been a hell of a while Driving the edge of a night Never let you go Never let me down Don't you give up 이 노래 아세요? JB 우리 JB 어... 저기... 갓세븐의 JB 제가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아니고 Justin Bieber 의 노래죠 Justin Bieber가 피처링한 이야 이 노래도 나온지 벌써 1년 가까이 다백하네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 때 뭔가 그냥 일어나서 좀 씻거나 몸을 좀 풀 때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뭔가 미디엄 템포지만 뭔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어디론가 달려가고 도망가고 약간 회사로 출근하고 늦었다 막 춤추고 싶은거죠 막 춤추고 싶은거죠 막 춤추고 싶은거죠 혼자 그 버스 지하철에서 저기 춤추시 춤추시면 안 뭐 안될게 멋있어요 춤춰요 저는 여기 방에서 혼자 춤을 춘답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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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quelle 아주 다 bles 뱅 ückt We love you, love you Don't you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Let me love you, let me love you 끝났어요 Charlie Puth라는 가수 아세요?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Yo, yo 이 노래도 좋아요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We don't love anymore We don't love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I just heard you from the one you've been looking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I wish I would've known that it wasn't me Cause even after all this I was still wondering 퇴근할 때보다는 출근이 나은 것 같아 퇴근할 때보다는 출근이 나은 것 같아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시간은 모르는구나 시간은 모르는구나 암튼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보는 중이요 학교 학교 그치 이 시간이면 맞어 이 시간이면 지금 1교시 곧 시작할텐데 아닌가 8시 저는 7시 반인가 그때부터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아 방학이구나 뭐고 방학인데 학교를 갔어요? 방학인데 학교 혼자 갔구나 아니야 계절 계절학습 계절학기를 듣나요? 어 어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배드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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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녕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밥 잘 챙겨드시고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오랜만에 그리고 라이브로 네 이렇게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어 너무 미안하고 어 앞으로는 이제 라이브로 여러분들 자주 안녕 안녕 할게요 네 언제 제가 라이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뜬금없는 생방 뜬 엄생 뜬 업생 뜬 네 아주 재미난 대화를 나눠봅시다 출근 잘 하시고 어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 어 안 하신 분들은 어 그 뛰다가 늦었다고 뛰다가 넘어지시면 안됩니다 어 저 학교 학교 갈 때 아침에 갈 때 정말 많이 뛰었어요 일부러 저를 단련하기 위해서 아슬아슬한 시간에 어 너무 어 반갑고 이 이른 아침에 다들 바쁘실텐데 바쁠텐데 저 또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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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자던지 아니면 여기서 자던지 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머리를 쓰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사지가 있죠 네 오늘 노트를 두고 와가지고 이면재에다 작업하고 있어요 자 조만간 제가 또 어 여러분들 보러 올게요 그때동안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알았죠? 약속 야 이런거 엄청 오랜만에 본다 약속 이런거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have a nice day peace 바이바이 안녕 안녕 힘내 힘내 새벽에 소나기가 왔어 그래서 한국은 서울은 그렇게 더울 것 같진 않아요 그치만 너무 더운 요즘이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바이바이 take care take care take care bye 고맙습니다 Appe사만 한 통 감사합니다.